다른거 할까? 다른거 할게 나 공격있는 바티온 한번 할까? 공 봐요? 이색적으로 한번 게임해 그래 볼까요 한번? 약간 그런 이제 공 봤어 아나로 이제 가면은 약간 그런 느낌 공 봤어 아나로 이길 수 있다는거 보여주는거야 아까 그렇게 우리가 힐 해주면 가능해요 네에 어 어 어 1차 시도 한번만 안되면 바꿀거 안지지 가자 한조하세요 한조 자 가볼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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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차 한번 시도는 해보고 싶어 자 갑시다 너무 저기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여기서 갈게요 네네네 혼자 아 힐 힐 오져 힐 오져 힐 오져 힐 혜 오져 힐 개 오져 오케이 원킬 힐 개 오져 힐 개 오져 힐 개 오져 살짝 옮길게요 이쪽으로 네네네 파라가 쏩니다 파라가 쏩니다 음 좋아좋아좋아 궁궁궁 한번 갈게요 어 가자가자가자 오케이 오케이 와 개쎄 오케이 이거지 이게 공바야? 어 어 뭐하니 어 지린나 야 공바 지린나야 아 나 지금 공바 지려 좋아요 딱 나만 봐 딱 나만 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이제 라인에 어머도 있고 아 완벽하네요 화물 몰면 솔직히 이 전략 괜찮잖아 네네네 좋죠 어 화물 모면 이 전략 괜찮지 어 뭐하니 뭐해 역시 아이고 쟤는 왜 돌용을 해 저 바보았습니다 지금 어 마모님 오른쪽 위에 파라 네네네 오케이 파라 컷 하하하하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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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퍼도 컷 그러면 뒤치기 없다 어 지린다 개 지린나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공바스 공바스 하나 아 괜찮아 괜찮아 어어어어 아 저것도 귀찮게 하겠는데 또 와가지고 어디갔어요 지금 로드우그 쪽에 있어요 아 네 뒤뼀어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고로 선장님 없는 데는 타면 안되고 버스 운전자 아저씨 없는 버스 타면 안되고 버스 운전자 아저씨 없는 버스 타면 안되고 자 가고 있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네에에에에에 에에에에에에엉 어어 헛 헛 헛 헛 어우 좋아한데 피가 저만큼 나갔단말야 그냥 쏴 쏴 쏴 그냥 여기가 자리가 좋지는 않아요 알아요 알아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라도 좀 해야될 것 같애 습 습 습 습 습 들어가죠 화물이 저쪽에 있잖아요 어 그렇긴 한데 지금 우리가 옆에 애들이나 뒤에 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잡고 가려고 했던거지 자 리퍼 리퍼 어 디디디디디 컷 컷 컷 컷 어 뒤에 파라있어 어 파라가 있었어 나 파라 볼게 있나 오나 자 라인 왔다 오케이 쟤 파라 뭐하냐 아우 이거 뭐야 우드우가 이게 어딨어 중에서 자 나무님 궁 있어요? 네 있어요 갈까요? 갈까요? 가자 가자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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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죽어 안죽어 안죽지 어 안죽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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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아 차렷자세 차렷 입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최고의 심의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 완벽했어요 공바스 노데스 했어 형들 어 그래서 이거 하는거야 형이 공바스를 공바스를 오케이 다시 한번 바스 갑니까 어 이미 했네 누가 그럼 저흰 리퍼 아 무념무상이 또 이게 또 좋은지 알고 지가 하네 그냥 리퍼하자 고마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